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증씨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계속 뭐 실적이 좋으면은 계속 랠리가 펼쳐질거고 실적이 좀 안좋은 서식이 나온다 그러면 좀 주춤하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될겁니다 요런 분위기가 계속 좀 진행이 되겠죠 갑자기 시장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틀었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는 계속 흔드는 작업이 진짜 바닥일까 아닐까 이런 느낌을 항상 주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저때가 바닥이었구나 항상 반복이죠 그때 당시에는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 없는게 주식판이죠 워네버핏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지나고 나야지 아 저게 바닥이었구나 대강 이 정도면은 기업가치 대비해서 많이도 하락했네 이제는 상승 투자를 탈 것 같아 그러면 자꾸 들어가는거죠 보통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자 4주가 매입이 완료가 되었죠 59일부터 50만주 매입 진행을 했는데 어제부로 50만주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의 유플라이마 출시가 진행이 되었죠 자 컴파마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이베리아 반도 유플라이마 출시 지금 유럽시장의 유플라이마 출시가 차곡차곡 이제 계속 한나라 한나라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소식들이 이제 목표주가가 22만에서 23만 정도 올라갔는데 또 22, 23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면은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또 나오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추세 상승의 흐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티온이 이제 방향을 위로 틀었죠 항공모함 같은 한 번 방향을 틀면은 그 방향이 다시 큰 방향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지금 흐름은 아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올라가서 조정을 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을 타게 되겠죠 특히나 오늘부로 자사주 매입도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주가가 머물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셀트리온 자사주 신청내역 어제자 기준으로 신청내역이 이제 23,316조였죠 마지막 남은 떨이었습니다 떨이 마지막 남은 거 신청을 했고 체결도 23,316조 그래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자사주 매입이 완성이 됐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계속 자사주 체결이 2차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3월 25일까지 해서 매수가 끝났고 그 다음에 5월 19일부터 자사주 매입이 또 진행이 되었죠 여태부터 진행해서 첫날에 95,728주로 시작을 해서 쭉 계속 샀죠 매수 체결 체결 여기는 또 10만주 다 체결이 되었고 또 체결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낮은 가격이다 판단을 하고 지금 개소에서 자사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많이 가져와서 지금 셀트리온은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낮은 가격에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쭉 있다가 7월 8일날 또 2만주 체결 그리고 7월 15일날 체결 18만원대도 사고 16만원대 15만원대도 사고 그랬죠 그래서 남아있는 물량들 다 매입을 하고 어제부로 7월 21부로 체결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50만주 자사주 매입 체결하겠다 라는 부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다 마무리가 되었죠 5월부터 샀으니까 여기서부터 5월 19일부터 샀으니까 지금 여기 아주 낮은 위치죠 여기 여기 여기죠 여기서부터 워낙에 지금 많이 내려치니까 자사주 매입 또 하겠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지금 뭐 수익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입이 끝났고 이제 뭐 자사주 매입을 더 이상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많이 매집을 해놓은 상태고 셀트리오는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아마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향후에 M&A 자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서 이 자사주의 가치가 많이 증가하겠죠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돈을 풀려서 또 이제 미래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M&A를 또 진행을 하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이런 조정이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될 만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거의 마무리 시점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추세로 한 번 더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이거는 이제 나오게 되어있죠 나오게 되어있고 지금 이 장대양봉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상황이고 멀리 가서 조정을 좀 하고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고 앞으로 3,4분기 실적도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유플라이마 부분이 계속해서 유럽 시장에 하나하나 여러 나라들 계속 이제 진입이 되고 있죠 자 스페인 건강뉴스 보도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자사에 유플라이마를 이베리의 반도에서 출시했다라고 밝혔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자 셀트리오는 출시 앞서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유플라이마의 상업화를 담당하게 될 큰 파마 바이오로직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유플라이마 피아 투여용으로 미리 채워진 0.4mm 펜의 40mm 용액으로 출시됐고 이번 출시는 구현성 없는 통치 없는 고농축으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고농축 바이오 시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초의 제품입니다 최초의 제품 그래서 셀트리온과 컴파마의 파트너십은 지금 트럭시마고 허줌마고 렘시마 정맥주사 렘시마 SC에 대한 상업화 권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셀트리온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유플라이마를 출시하는 것 외에도 프랑스에서 유플라이마 치료 중에 환자의 순응도와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모집을 또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프랑스에서 EMA 승인을 받아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럽 시장에서 계속 한 나라 한 나라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가 되면은 이 유플라이마가 무려 21조 시장짜리 정말로 큰 시장이죠 정말로 큰 시장 미국 시장에 드디어 진출을 하게 됩니다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죠 자 지금 셀트리온은 이제 강력한 상승의 흐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이 셀트리온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본부를 이루고 있죠 한국투자, 신한, 그리고 한화 뭐 여러 증권사에서 이렇게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해외 정시 분위기나 메인플레나 금리 이런 부분도 크게 상관이 없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게 셀트리온의 현재 상황이죠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얜 어차피 강력하게 상승에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월봉도 5월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윗골을 좀 달고 있지만 이런 조정을 좀 보이죠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그다음 다음 달에는 또 강한 상승에 양봉이 또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월봉 기준으로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리고 쌍바닥 잡아주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리고 쌍바닥 잡아주고 크게 올랐다가 계속 오르고 뭐 이렇게 흘러가 있죠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 있죠 미국 시원 진출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목표 주가가 상향에서 그 목표 주가 언제리에 가면은 또 상향이 일어나고 또 상향이 일어나고 이런 리포트에 목표 주가 상향 릴레이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